실제 기업에 입사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자기가 들어가는 그 직무에 맞춰서 부서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제조업체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기업이 됐든 글로벌 초월한 기업이 됐든 아니면 아주 작은 직원 수 50명이 된 기업이 됐든 똑같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시장을 상대하는 수요관리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담당하는 공급관리 조직이 있어요. 시장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주로 부서들이 이런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고객의 니즈나 원치를 파악을 해서 개발 부서와 같이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낸 걸 갖고 영업담당자나 다른 마케팅 담당자들이 잘 포장해서 시장에 있는 고객사들 또는 소비자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수주를 따와요. 수주를 따오면 여기서 오더를 받아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영업에서 오더를 받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개발이나 생사를 납게 맞춰주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품질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SCM 프로세스 돌아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도 써있지만 미리 영업조직들이 수요를 잘 예측해서 예측한 다음에 고객사로부터 오더를 받죠. 그럼 거기서 무조건 오케이 해줄게. 4월 1일까지 천 개? 상관없어. 해줄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확인해볼게. 그리고 우리 본사에 있는 생산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1일까지 얘네가 요구하는 천 개를 해줄 수 있니? 이거를 여러 가지 공급 가용성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다 확인해서 자 천 개 중에서 일단 800개는 4월 1일까지 되는데 200개는 때려 죽어도 그 다음 주밖에 안 된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시 영업 담당자가 고객사한테 가서 야 일단 급한 거 800개 먼저 보내고 너네들 재고 많이 쌓여있어봤자 안 좋잖아. 순차적으로 200개 또 보내줄게.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 어 그래 당장 팔 것만 줘.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800개 200개가 딱 됐으면 약속한 대로 생산부서는 적기에 정량을 생산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적기에 생산이 아니라 고객사까지 도착하게끔 이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조직과 수요관리 조직과 공급관리 조직이 서로 잘 협업을 해서 소통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수요하고 공급을 최적으로 동기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발부서든 생산기술부서든 생산관리부서든 생산부서든 구매부서든 품질부서든 해야 될 역할들을 각자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담해서 하느냐. 기본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도식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영업이 받아오면 생산관리는 가동률을 체크해보고 적기 공급을 무조건 맞춰주도록 노력해야겠죠. 약속한 대로. 생산기술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루에 시간 줄여갖고 하루에 1,000개 생산하던 거를 1,100개, 1,150개 생산하게끔 만들어야겠구나. 스탠다드 타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데예요. 구매는 그냥 부품만 사오는 게 아니라 이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퀄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가 제일 만족시켜주는 협력사를 골라내고 거기에 맞춰 그 협력사를 키워줘야지만 상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산이나 품질은 약속한 대로 정량 적기 생산을 해주는 거. 그리고 수율, 즉 분량률을 최소화시켜주는 거. 그리고 나서 물류부서에서 고객사에게 배송을 해주는 거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신제품이라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갖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게 개발의 목표가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적기에 개발하고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금형을 어떤 금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줄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각 직무 밑에, 부서 밑에 이렇게 하얀색에 검정 글씨를 써놓은 것들이 뭐냐. 회사에서 이 직무, 이 부서를 평가할 때 항목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즉 그 부서의 KPI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이 목표, 스탠다드 타임을 단축을 못 시켰었을 때는 그 부서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팀장의 생명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공계 쪽에서 전공을 하셨으면 이공계와 관련된 직무를 지원할 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생산관리, 생산운영, 보통 제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산기술, 그 다음에 설비엔지니어.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 열정, 소통만 씁니다. 그리고 자기 기공학 전공한 거, 전자공학 전공한 것만 써요. 일단 이 차이점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또 생산을, 생산관리를 지원하든 생산을 지원하든 품질을 지원하든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생산 쪽 지원하는 친구들은 절반은 품질도 같이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성장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을 어차피 똑같은 거 이러고 벗겨서 컨트롤 V 해서 생산 쓸 때 성장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품질에도 똑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 아는 게 없으니까 소통이 어쩌고 이러고 씁니다. 물론 품질에서 소통 중요해요. 협업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어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매. 최소한 자기가 구매를 지원하려면 TCO 관점에서 QCD가 뭔지 용어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매 하나의 이름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용어가 뭘 뜻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도 직무를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NCS의 직무표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 들어가서 부서별 전화번호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전 지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전력 지원해요. 나 송전 쪽, 배전 쪽, 변전 쪽 하고 싶어. 송배전팀 딱 클릭합니다. 거기서 하는 업무들이 쭉 뭐. 송전에 사는 게 뭐, 배전에 사는 게 뭐, 변전에 사는 게 뭐. 홍길동 뭐, 암흑의 뭐, 유정석 뭐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공기업은 오픈하게 돼 있어요. 담당자들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부서별 업무 전화번호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습관을 키우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반도체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됐든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동부아이텍이 됐든 반도체를 지원할 친구라면 반도체의 8대 공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만일 제철 쪽을 지원할 친구라면 전기로에서 생산될 때와 고로에서 생산될 때 또 각 단계별로 재선 공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내가 석유화학회사에 지원을 해요. 정유사에 지원을 해요. 이게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어떻게 나프탈을 생산하는지 공정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뭐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도전열정 소통하고 나는 기기공학을 전공한 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